녹여먹는 건강기능식품 닥터필 홍삼 홍삼 발효 농축액을 간편한 필름으로 녹여먹는 필름으로 면역력을 올리다 한국 최고품질 금산 6년근 인삼 사용 입안 모세혈관을 통한 빠른 흡수 필름으로 진세노사이드의 흡수율을 올리다 하루 2장 건강기능식품 닥터필 홍삼으로 면역력 관리 물없이 녹여먹는 닥터필 홍삼 포켓사이즈 파우치로 휴대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녹여먹는 필름 온가족의 면역력을 챙겨주는 닥터필 홍삼